이 책을 읽고 난 전체적인 느낌은 나름 부산스럽게 큰 판을 버려놨다가 어설픈 방향으로 빨리 마무리한 듯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반전을 꾀했다고 볼 수도 있고 미리 초반에 복선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마무리로 갈수록 어색하게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백과사전의 지식 나열은 내용 전개에 아주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량을 늘리기 위한 조금은 억지스러운 삽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사후 세계와 오래 사는 것에 관한 지식 나열 같기도 했습니다. 추리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학적 가치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하나의 틀로 요리해낸 것 자체는 역시나 베르나르의 재능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설들에서 보이는 구성 방식이나 내용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내용 면에서 새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끝까지 읽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크게 생각해 보았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류와 전 지구적으로 불행한 것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인공 카브리엘의 죽음이 인간이 장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의 차기 소설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 지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되는 대상들인 벌거숭이 두더지, 아홀로틀,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와 관련한 연구는 단지 유전공학적인 연구 이외에도 기계적 대체물, 즉 사이보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최신 기술 연구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살 인간이 탄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천살 인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설령 모든 사람이 천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게 인구 증가와 병행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게 된다면 굳이 자손 벙은창에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천살까지 살고 인구 증가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자연은 자기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인류가 지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 자체로 인류 스스로 자멸하거나 인구 조절을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고 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게 당시 미래의 명확한 예측으로 흘러온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기술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무조건 부정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살 인간을 목표로 한 기술 진보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둘째, 영혼계와 물질계가 소통하면 문제가 클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자면 일단 영혼계, 즉 사후세계가 과연 있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도 다양한 영매나 사후세계의 경험에 관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전하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또 향후 충분히 기술발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그리고 영혼계와 접촉할 수 있다는 가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계와의 접촉이 가능해질 때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계에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 의문입니다. 분명 초반에는 이 책에서 예상한 것처럼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흰색 물감과 검정색 물감이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다가 그 칸막이가 치워졌을 때 서로 섞여 들어가는 모양새처럼 혼재된 혼란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두 존재와 두 세계가 만나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도 결국에는 회색으로 조화를 이루어 안정을 찾듯이 나름의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가브리엘의 형인 토마가 만들려 했던 영혼계와 접촉하는 네크로폰이라는 대중적 생산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어차피 만들어질 거라면 차라리 빨리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대되는 두 가지 것은 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나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책에서 언급된 인류대학살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중국의 마오쩌둥, 캄보디아의 폴포트, 독일의 히틀러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국가인 프랑스, 그리고 히틀러만큼이나 나쁜 히로이토 일본 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르나르의 사고방식은 작가의 자국인 프랑스의 틀을 넘어 상당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국의 학살자를 언급할 때 본인 나라의 역사적 행동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자국민 사망자 수만 2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자행한 학살 인구와 맞먹습니다. 더구나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의 영향으로 프랑스 자국민 사망자인 200만 명 이상으로 타국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히틀러의 침략으로 타국 지배의 아픔을 겪었던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식 이후에도 알제리 식민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전쟁 중에 민간인 사망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애써 20만 명이라고 줄여 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200만 명 이상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을 식민지배했을 때나 그 이후 베트남 독립전쟁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히틀러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과한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금 요구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프랑스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베르나르 자국인 프랑스의 학살 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르나르 자국인 프랑스의 학살 역사에 대한 taste